안녕하세요. 러브샘입니다. 네, 그 새벽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는데, 키웨스트라는 이름으로요.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비투카에서는 강퇴처리가 이미 되어있네요. 제가 그렇게 위협적인가요? 굳이 강퇴까지? 네, 7시간 스트리밍은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고 하니까, 오늘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고, 일단 이렇게 올려놔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미리 눌러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, 동영상 하나 테스트로 올려놓겠습니다. 네, 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알림 설정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.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Very soon!